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 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 이천의 딸 조현자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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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건강에 저런 인삼 좀 이렇게 둘러보시고 좀 사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내가 싫지 인삼만이 사가지고 가시고 건강에 가족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올 겨울을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그렇게 지내세요 그리고 내년에 오실 때는 그냥 오지 마세요 같이 오세요 지상 가방도 두둑한 거 가지고 오셔야죠 돼! 돼!